두 개의 상황을 비교해서, 이게 미인의 원리, 자기가 생과 관계된 것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남한테 애를 입시하는 것은 사회로 관여하실 수 있다는 원리를 구체화시켜서 보여준 방식입니다. 두 가지를 나눠가지고, 제가 보기에 이 시대에 적용할 용성에 의해서 예를 들어, 싫은 것과 나쁜데요. 그래서 A, B로 구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그런 원리에 대한 반론을 검토합니다. 반론 두 가지를 검토하는데, 171쪽에 8번째 문단에 첫 번째 반론이 나오고, 그 다음 문단에 두 번째 반론이 나옵니다. 171쪽 첫 번째 반론은, 내가 이렇게 당사자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관계되는 것을 구분했지만, 많은 사람이 문제를 제기할 거다. 문제 제기의 내용이 뭐냐? 요거입니다. 지금 정리되는 게 두 번째. 첫 번째가, 사회 속에서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타인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 게 어딨냐? 동시에 항상 다른 사람한테 문제가 되지. 이런 구분이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는 거죠. 정상적으로 해볼 수 있는 문제 제기예요. 왜냐하면, 밀번인도 예를 두 가지 줍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심각하게 또는 항구적으로 해를 끼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밀도 인정해야 합니다. 누가 자신의 재산에 손을 입히면, 그걸 통해 집간접적으로 자기 재산을 통해 보험 받는 사람이 보험 못 받으니까 해를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사회 전체 불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 아니야. 두 번째 얘기가, 그 페이지 중간쪽 밑에. 만약 그 사람이 자신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을 퇴보시킨다. 여러분의 밀챕 좀 읽다가 던져버리고 이러신다. 그러나 일정 부분, 자신의 의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행동을 망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 능력을 퇴보시키면 남한테 짐스러운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사회 전체 능력을 충대는 거 아니냐. 또 밑에 들어주시면 직접 해나 안 줘도 바람직하지 못한 분보이가 돼서 나만 해를 줄 수도 있지 않느냐. 남들이 그거 못 따서 해를 주고. 따라서 첫 번째 반론. 반론을 소개만 하는 게 지금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과 되는 것을 엄격하게 얘기할 수 있냐. 모든 행동이다. 남한테도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게 첫 번째 반론이고요. 아홉 번째 문단은 두 번째 반론입니다. 두 번째 반론. 또 다음 다시 덧붙일 것이다. 또 다음 다시 덧붙일 것이다. 또 다음 다시 덧붙일 것이다. 두 번째 반론이죠. 뭐 답단을 빼버리면 문단 세 번째 주제. 그런데 스스로 잘 살아갈 능력이 분명히 모자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일도 모두 알아서 하도록 맡겨 버려야 옳은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간섭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스스로 잘 살아갈 능력이 모자랄 경우에도 그냥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둬야 되냐. 만일에 반론자들의 얘기죠. 어린아이들과 일정한 나이에 이르지 못한 사람일 경우는 본인들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를 해줘야 된다면 나이가 들었지만 역시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안 되는 사람도 사회가 관여해서 똑같이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다. 이게 보호라는 측면에서의 관여한 사람일 것이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예언입니다. 만일 도박이나 과음, 무절제나 게으름, 불결함 등으로 법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행위될 만큼이나 이것 자체는 무절제, 게으름, 불결함은 상관없지만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치명적인 방향의 장애가 되고 개인의 발전에도 심각한 걸림돌이 된다면 이걸 사회가 법의 이름으로 단속해야 되지 않느냐. 하지 않을까. 그게 안 되면 법이 불완전하면 법을 보완해줄 여론이라는 것이 최소한 이런 악에 대해 강력한 경찰 역할을 해서 엄격한 사회적 처벌, 법적, 정치적 처벌은 아니지만 사회적 처벌, 뭔가 압력을 강하게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다. 그렇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읽으시기에 읽으신 분들은 좀 애매했던 게 그 다음에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이 그 다음 문단 마지막까지가 윌일의 의견이야. 윌일의 의견이야. 왜냐하면 그 다음 보시면 이 대목에서 개별성을 제약해서는 안 되고 삶에 대해 새롭고 독창의 실험을 하는 것을 차단해서 안 된다는 점을 세상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 윌일이 대별성적이 시작되는데 다만 한 가지 역사가 처음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사람들이 수차에 실험해보고 나서 나쁜 것으로 결론난 것 밝혀진 것은 금지하는 게 좋다. 지금까지 실험을 거쳐서 확립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세 조사하는데 지명적인 탑에 걸깁힌 바로 그 절벽에서 우선이 또다시 떨어진 일을 엎드려 막는 게 당연히 필요하다. 그래서 후반부 얘기가 지금 번역본 5조를 보면 밀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아직 밀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앞에 말할지. 여덟 번째 문장이 반론 1을 소개했다면 아홉 번째 문장은 반론 2를 소개하는 거예요. 반론 2의 내용이 나이는 들었지만 자기 자신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사회가 뭔가 간섭하고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 안 하는 사람들이 전형적인 논리를 지금 여기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증명된 거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간섭해야지 안 그러면 또 실패를 반복해야 되는 거냐. 교수님 그럼 경로우대 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로우대요? 그거하고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경로우대는 나이 든 사람이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안 된다고 보고 보호한다기보다 약간의 특허를 주는 거예요. 약간의 약관의 특허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당됩니다. 경로. 저도 5년 뒤에는 받아야 되니까 미리 알긴 알아야 되는데 경로우대의 내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가 개인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의 한계라고 그러면 어떻게. 경로우대에도 그런 게 아닌가요? 그런데 경로우대는 본인이 치르면 안 받으셔도 되죠. 아니 나이 먹으면 자율이 주는 건데요. 신선은 아는 거 아니에요. 신선은 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로우대의 개념은 사실은 그 사람이 능력이 모자라서 준다라는 개념보다 그동안 사회를 위해 봉사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혜택을 준다. 그런 개념이 실제로는 경로우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오늘날 건강 상태에서 65세 이상 되신 분이 꼭 앉아서 가야만 될 정도로 허약한 사람이 대부분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리고 지하철 요금 고요금을 못 견디실 분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은 그 정도 요금을 충분히 지탱하실 분도 계신데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실제로 그분이 여기서 미리 말하는 컨셉처럼 그분이 여기 나오죠. 나이가 들었지만 역시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안 되는 사람 이라는 컨셉보다는 그 세대 자체가 이제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일을 다하신 세대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그 세대에는 이 정도의 우대를 주는 것은 적절한 이 정도 차원인 것 같고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경로우대보다 독고 노인이나 그 세대 중에도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특정 방식의 우대를 주는 방식. 이게 오히려 지금 미리 여기 얘기하는 방식에 각각을 봤습니다. 일반적인 경로우대는 이거하고 좀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얘기도 본인의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172쪽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괄호에 엄격한 사회적 처벌을 가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라고 문제 던지면서 왜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할지도 모르겠다라고 괄호가 되죠. 172쪽 밑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172쪽 밑에서 네 번째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할지도 모르겠다. 앞에 문제를 던진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할지도 모르겠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온 내용은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놈들은 지 마음대로 못 사니까 이거 반드시 나아. 우리가 제재를 가해야 돼. 이런 놈들은 지가 부어 못하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했잖아. 그래서 국가가 간섭해야 돼. 이런 식의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 문단 후반부가 밀 본인의 주장이 아니고 밀 반대쪽 사람들이 내 그런 논리라고 읽으셔야 오해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위의 논리는 뭐냐. 열 번째 문단입니다. 173쪽에 나는 지금부터 나는이죠. 173쪽에 나는 처음에 이미 반론 1에 대한 말입니다. 반론의 1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 동정심과 이해관계에 의해 그 사람과 가까운 주변 사람들 그리고 정도는 좀 덜하겠지만 사회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정한다. 근데 그리고 그런 행동 끝에 타인에게 분명히 지고 있는 또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자신에게만 관계되는 행동 영역에서 벗어나 글자 그대로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근데 이것도 지금 그 문장 맨 처음 주어가 이런 류의 행동 끝에 행동으로 드러났을 경우를 지내기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절제심이 약하거나 낭배복이 심해서 절제심이 약하거나 낭배복이 심한 것 자체는 싫은 거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빈, 진빚을 갚지 못하거나 가족을 구양 못하거나 자식을 교육 못 시키거나 이러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게 처벌 당하는 게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 가족이나 채권자에게 의무를 다하지 못한 행동 때문이지 낭비벽 때문은 아니다. 낭비 대출에 그 낭비벽 자체는 개인에 속한 거고 개인에 속한 게 이런 행동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건 마찬가지로 이런 낭비벽 심한 게 아니라 아주 머리를 열심히 굴려서 그 다음 페이지면 보시면 가족에게 써야 할 돈을 아주 신중한 동토를 거친 끝에 사업에 투자하는 데 썼다 해도 그 사람이 게으르거나 이렇지 이렇지 않고 썼다고 해도 결국 결과적으로 어떤 행동이니까 가족을 구양하는 행동을 못한 게 되니까 똑같이 처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내가 내가 하고자 했던 얘기다. 낭비벽이 심하다. 게으르다. 그 자체는 자기 자체한테 관련된 거지. 아직 남한테 관련된 게 아니다. 그것 때문에 생겨난 행동이 문제가 된다면 그 행동을 처벌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 비슷한 게 또 위에서 여섯 번째로 보시면 나쁜 취미에 중독이 된 나머지 자기 가족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사람의 경우도 그 무정함과 배은망등함에 대해 비난받아 마땅한데 요덕스 비난 그러나 그러나 나쁜 취미가 아니라 그 자체로 나쁘지 않은 취미 생활을 하더라도 그 결과로 가족한테 보톡을 준다면 똑같이 처벌받아야 되겠습니다. 개인의 어떤 그 취향 때문에 처벌을 처벌하는 게 아니고 문제없는 취향이라도 가족한테 가족 구양을 못하면 처벌받아야 그러니까 결국 두세는 밑에 보시면 다른 사람이 이익과 감정에 적절한 수준에서 관심을 보여야 하는데 타입은 뛰어넘어서 관심을 안 보이고 비난을 하게 되면 누구는 도덕 관심을 안 보이고 그래서 피해를 주게 되면 누구는 도덕적 비난 도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런 배려를 하지 못하게 만든 원인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고 처벌할 수 없다 배려하지 못한 결과로서의 행위가 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 따라서 유럽에서 상당수의 나라들이 마약하는 건 처벌 안 하는 겁니다. 마약하는 건 지가 지를 파괴하는 거 지 이렇게 해서 지불대로 마약한 건 처벌 안 하고 마약한 결과 나와서 무슨 짓을 하면 행동을 처벌하는 거죠. 그게 밀자유론의 원리의 나름입니다. 이 얘기를 한국에서 좀 주목해야 돼요. 한국에서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전보다 시벨 시스템 전체에서의 이념적 색채는 줄어들었지만 이제 본인들 사이에 이념적 성향이 그 전면 좌파 좌파인 우파 우파인 좌파를 자기하고 다르다고 나쁜 놈이었습니다. 아니 우파라고 나쁜 사람이고 좌파라고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치적 성향의 차이잖아요. 좌파는 우파가 싫고 우파는 좌파가 싫을 수 있죠. 그렇다고 우파 성향을 가진다고 다 나쁜 놈이고 좌파 성향을 가진다고 다 나쁜 놈이야.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이 나쁜 일을 하면 좌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잘못된 비파입니다. 우파인 사람이 나쁜 일을 하면 우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미리 비파한 건 똑같아요. 걔가 낭비백이 있다. 실초. 하지만 모든 문제를 불러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도덕적으로 처벌할 대상이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나쁜 짓은 행동을 처벌해요. 한국 사회는 지금 이념적 편향이라는 게 매곡되어 나와가지고 자기와 이념적 편향이 나쁘면 정말 나쁜 놈으로써 다르면 이게 이제 차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니 저 좌파인 사람이 정말 나쁜 놈이야. 우파가 그렇게 하고 그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좌파인 우파는 다 나쁜 놈이야 그렇게 보면 좌파인 그런 지각관이 제일 나쁜 거죠. 인간의 문제와 인연의 문제가 등치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행동의 일부가 자기의 이념에서 나왔더라도 그 이념이 그렇게 행동하기만 원인일지라도 그 이념 자체의 문제 이전의 행동을 무슨 문제 삼아야 되고 똑같은 이념을 갖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 안 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런 지적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런 배려를 하지 못하게 만든 원인에 대해서는 인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두 줄 밑에 오시면 같은 맥락에서 순전히 자신에게만 관계되는 행동을 했지만 그 결과 공직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관련되는 걸 했지만 그 결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사회적 범죄를 저질러니까 제재를 받아야 되고 그저 술에 좀 취했다고 해서 벌받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군인이나 경찰이 근무시간 중에 추리에 취하면 남한테 피해를 주니까 명백하게 해를 끼치거나 해를 입기 위험성이 분명하니까 그 행동은 자유의 영역에서 벗어나 도덕이나 법률에 적용 대상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얘기인데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공공의무를 조금 더 위반하지 않고 또 자신을 제외한 어느 누구에게도 눈에 띌만한 피해를 주지 않는 행동이지만 그럼에도 이른바 불확정적 추정적 피해를 사회에 끼칠 수도 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 삼아야 되냐 안 된다. 이 정도의 불편은 자유라는 좀 더 큰 목적을 위해 감수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불확정적 추정적 피해에 대해서는 따지면 안 된다. 명확하게 피해를 준 것 그래서 비슷한 얘기는 이미 이미 밝혔어요. 어디서 밝혔냐면요. 사십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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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두 번째 문단에突 사십족 기적 descriptive 케어 창 글 이렇게 민 두 alrededor 데 Gray 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이든 본인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연한 기회를 통해 생긴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고려해야 될 것이지 이걸 생각해서 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불확정적 추정적 피해와 관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요. 우리가 논리학에서 어떤 게 있냐면요. 원인 확대 여부를 하는 게 있습니다. 원인 확대 여부를 어떻게 있냐면 혹시 여기 흡연을 하신 분들은 흡연이 죄가 아닌데요. 저 흡연하신 분한테 제가 암 걸리고 싶으신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죠. 말은 아니지만 말이 돼요. 맞습니다. 이게 물론 객관적으로는 흡연과 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상당적으로 있는 걸로 의아하게 주장하잖아요.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 결과의 관계가 객관적으로 있다고 해서 원인은 대부분은 왜 이 원인이 되는 걸 추구하느냐. 이 결과를 어떻게 추구하는 거죠. 하지만 항상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안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흡연을 하고 싶다고 해서 암 걸리고 싶어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의도 확대하는 거죠. 의도 확대. 그러니까 이게 그 의도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제 사실 복잡한 문제가 생겨네요. 의도를 확대해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일을 얘기하면 미일은 사실은 경험주의자고 실정주의자의 전통이니까 실제로 드러난 행동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설사 원인의 어떤 특성이 있더라도 제재는 행동만 가지고 해야 되고 교육은 원인은 교육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게을러서 나쁜 행동을 했으면 나쁜 행동을 한 것을 사회가 제재하고 게으른 걸 벌 줄 게 아니고 뭐 해야 되냐.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설득하고 교육시키고 교육의 대상이지. 제재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렇게 입구분 하려고 하는 거죠. 가만히 있자는 얘기는 아니고 설득하고 교육하고 하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불확정적, 추정적, 피해까지 고향, 직접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행동을 문제 삼아야죠. 그렇게 행동을 문제 삼아야지. 지금 아까 위에서 세 번째 줄도 175쪽에서 세 번째 줄도 결국 어떤 행동이 해를 끼치거나 해를 끼치고 비벼이 분명할 때 그 행동은 보독이나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지 그 행동을 낳은 어떤 특성이나 품성 자체를 제재를 가진 않는다. 그 다음에 지금 읽은 어느 정도의 불편 이 정도의 불편 얘기로부터 한 대여섯 줄 밑에 가면 이제 반론 2에 대한 반박입니다. 반론 2는 아니, 나이 들었지만 자기 자식을 케어 못하는 사람은 국가가 한습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밑에서 둘, 네, 이곳 버전이 들어오신다. 그러나 나는 반론자의 주장을 다시 정리합니다. 상대편의 입장. 나는 사회가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보통 수준의 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끌어줄 아무런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비합리적인 일을 저지르며 법적, 도덕적인 처벌을 가하는 일 외에 달리 할 것이 없다는 식의 주장에는 본인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그건 왜 그러냐 그건 사회가 책임을 반개한 거다. 왜냐하면 아직 미성년자일 때 사회가 그들에게 절대적 권한이 있다. 사회는 미성년자일 때는 절대적 권한이 있지 않느냐 사회가 어린아이와 미성년자인 동안 장차 그 다음 페이지죠. 장차 합리적으로 자기 인생을 뿌려나갈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훈육해야 하고 교육해야 한다. 그래서 책임지는 방식이 홈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적지 않은 수의 구성원들이 장기적인 계획하려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그저 어린아이들처럼 잔다면 이런 일에는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데 그거는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고 사회는 구성원들을 교육하는 힘도 있고 또 다수 의견을 내세워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게 없는 사람들을 압박을 하는 여론으로 감시하고 압박하는 힘도 있고 또 뭔가 자기 품성 때문에 불쾌감, 경멸감을 불러일으킨 사람한테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런 압박하는 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하면 되지 이것에 덧붙여서 사회가 개인의 사적인 문제까지 명령하고 복종을 요구하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으로 다수이면 안 된대요. 캠페인하고 압박하고 흡연하면 그냥 담배 껍데기에 저 참혹한 사진 치러서 협박하고 이렇게는 하지만 담배 못 피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실은 미일이 그래서 뒤에 보장이 좀 나오지만 담배값 올리는 거예요. 미일 전략에서는 사진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자유식 입장입니다. 조금 올리는 게 괜찮아요. 그게 뭐냐면 흡연 때문에 피해 나타나는 피해를 사회가 보상할 수 있도록 흡연하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차원에서 조금 올리는 게 괜찮은데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사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낄 정도로 아주 올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미일 입장에서 담배는 것이 좋고 그건 대공이 아니다. 그건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에 명령하고 복종을 요구하는 권한 에 해당되는 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거는 뭐냐면 남한테 피해 주는 문제 지금 두 번째 반론은 뭐냐면 첫 번째 반론은 자기한테만 관계 있는 게 남한테도 항상 피해를 주자냐 자기한테 끝나는 게 어딨냐 이런 반론이었죠. 미래의 답은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지만 앞에 나온 건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 이외에까지 문제 삼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 얘기고 여기서 앞에서 했던 미래의 얘기는 도로비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행동 그렇게 피해를 주는 행동의 경우에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지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떤 개인적인 특성에 까지 문제를 삼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셈인 거죠. 불확적인 투자 문자 피해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남한테 피해를 주는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문제를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을 국가가 간섭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으로 제재하고 법으로 복종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럼 이렇게 위일은 안 된다. 그 사람을 국가가 관여는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교육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줘야지 그리고 교육이 아니면 캠페인을 통해서 좀 압력을 준다든지 이런 건 가능한데 하지만 명령하고 복종을 요구하는 권한 이건 없다. 법으로 강제하면 압니다. 그 문제를 위로 제기하는 거죠. 위로의 입장입니다. 두 반론에 대한 위로의 반박이고요. 하나님 178조 독립적으로 나온 얘기인데요. 열두 번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순전히 개인적인 행동에 간섭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에 말한 건 간섭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 된다는 원칙만 얘기했잖아요. 원칙의 근거가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자기 자신의 관계된 일을 사회로 간섭하면 안 되냐 근거가 뭐냐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냐 미래 주장은 그런 간섭은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곳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냐면 사적인 문제는 개인이 제일 잘 아는 문제인데 그걸 잘 모르는 남들이 간섭하면 잘못된 간섭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사회류리나 타인의 의무 같은 문제입니다. 사회류리, 사회 전체의 의무, 일반적인 타인에 대한 의무 같은 문제는 공공 여론, 즉 업소적 다수의 의견이 가끔 틀리긴 하지만 오를 때가 더 많다. 뭐냐면 모두의 모두와 관련된 문제로 각자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생각해서 각자의 의견이 모으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중간쯤 오시네요. 같은 다수의 의견이라 해도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관계되는 행동에 대해 하나의 법으로 분류받는 의견은 모를 때도 없는 건 아니지만 틀리는 경우도 많다. 왜냐 공공 여론은 기껏해야 다른 사람에게 좋고 나쁜 것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실제 대부분은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의 쾌락이나 편의에 대해 그저 자신들의 기분에 따라 다수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행동은 전부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거로 생각해서 극단점을 거부하고 숨기지 않는다. 뭐 충분히 예를 들면 사회 일반적인 문제는 다수가 대답되는 문제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 같다. 왜냐면 다수가 해당되는 문제는 다수가 다 당사자니까 뭐가 구체적으로 피해가 되고 문제가 되는지 아니까 다수의 의견을 따르면 되는데 소수에 대한 어떤 규칙을 정할 때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면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소수가 소수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하는데 어떻게 맞는 규칙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나 다수는 자기들이 불편하면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하게 되니까 소수의 권리 생각 안 하고 다수가 불편하면 딱 막잡아 나오게 되니까 따라서 소수 소수 또는 각자 자기 자신 개인에 대한 문제는 개인이 결정해야지 다수가 개인의 문제를 결정하면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미래에 제시하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179조에 가면 내부턴 각 개인의 취향은 의견이나 지갑과 마찬가지로 각자 고유의 과정이다. 지갑은 각자 고유의 과정이다.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지갑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한 대여섯쯤 밑에 오시면요 사회가 개인의 행동에 간섭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회의 주류와 다르게 행동하고 다른 감정을 품는 사실에 대한 다른 사람 다수의 격렬한 분노 때문에 자기 나름의 생각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거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도덕주의지 않은 사변적인 저술가들도 사실은 뭐냐 종교와 철학의 명령인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객관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내 개인과 관련된 문제를 남이 어떻게 더 정확히 안됩니다. 각자 개인의 문제는 개인이 판단됩니다. 나머지 피해를 줄 때는 그것만 관여하면 된다. 그게 이제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논리가 극단화되면요 철학에서 윤리학이 재밌는 입장 중에 이기주의를 윤리적 의무로 내세우는 입장에서 윤리적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이기주의를 다루는 게 두 가지 입장에서 심리적 혹은 심리학적 이기주의가 윤리적 혹은 윤리학적 이기주의가 심리학은 사실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기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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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내가 나그네로 됐을 때를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규험이 왜 나오느냐 지가 힘들 때 이웃이 사랑해 줘야 되니까 나온 거다. 따라서 모든 도덕 규범이 사실은 그 자체가 옳은 것이라서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합의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심리학적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이기주의 홉스가 대표적인 꼴이죠. 토마스 홉스가 윤리학적 이기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이기적으로 행위하라 이게 의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기적으로 행위합니다. 남을 고려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논거 중에 하나가 미리 이 얘기를 더 발전시키는 거예요. 왜 이타적 행동하면 안 되냐 남한테 진짜 이익이 되는 게 뭔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나는 이타적으로 행동한다지만 그 사람한테 좋다는 보장이 없어서 피해도 줄 수 있어야 물체계라는 겁니다. 너의 중심 행동이다. 네가 보기에 그 사람한테 이익 뺀다고 하는 행위를 하는 거지 실제로 그 사람한테 이익 뺀다고 한다는 보장이 어디냐 너 그런 자신이냐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인간은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 건 나한테 뭐가 이익이 되는지는 분명히 인지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자기가 책임지는 게 도덕적으로 올바른 따라서 어떤 게 도덕적으로 올바른 입장이냐 내 이익을 책임 있게 추구하는 게 도덕적으로 올바른 입장이지 남의 이익 운운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 이게 윤리학적 이의주입니다. 물론 다른 입장 다른 근거도 있는데 방금 한 윤리학적 이의주의 근거는 위례 방금 이 얘기를 확대시키는 거죠 확대시키는 거죠 직권은 지밖에 모르는데 지 문제는 지만이 판단할 수 있는데 지루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도덕의 유일한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0쪽 쭉 나오는 건요 제가 설명을 길게 안 할 건데요 왜냐하면 자 그런데 실제로는 앞에 내가 이런 원리를 얘기했는데 현실은 어떤 거냐 이 원칙이 왜 중요하냐 하면 13번째 문장은 180쪽 위에서 둘에 여섯 일곱 번째 줄을 보시면요 내가 내가 주장하는 원칙이 중요하고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없는 문제를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야 분란을 일으킬 아니면 입증하는 신뢰를 보여주겠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규찰대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모랄 폴리스죠 모랄 폴리스 모랄 폴리스니까 도덕을 감시하고 제재하는 규찬 모랄 폴리스 이 말은 사실은 개인한테만 관계된 인데 도덕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그걸 제재하고 그걸 강제하는 그런 현상 모랄 폴리스라고 지금 규찰대라는 번역만으로 어감이 잘 살아나지 않습니다 모랄 폴리스라는 것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개인의 자유가 침범하면서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아주 큰 하다 다수가 자기들이 싫어하니까 나쁜걸로 몰아서 강제하는 그러니까 모랄 폴리스가 되는거죠 대표적으로 첫번째 나오는게 돼지고기 이거는 밑에서 음식문화에 지나지 않는데 문화입과 취향의 음식문화에 지나지 않는데 그걸 개율로 만들고 법으로 만들어서 증언을 구체질하고 억압하는거 이거 그야말로 취향에 불구한 음식문화를 법으로 법과 도덕으로 만들어서 강제하는 모랄 폴리스다이 도덕으로 돼지고기 안 드시는분 있으세요? 없어서 한번 먹죠 우리나라는 돼지고기 많이 먹어야 하는데 세계에서 돼지고기가 싼 나라 중에 하나 저국의 저국의 우리 이 문화와 달리 이 문화 비슷합니다 돼지 천시문화입니다 싸잖아요 그 요 부분 재밌는게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왜 구약이나 포란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할까 에 대한 그것도 문화유학자들이 설명할 재미있는 거리 중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중해 마빈 헤리스라는 유명한 유학자가 쓴 책 음식문화인술 구경되면 역시 그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해서 왜 그러느냐 이게 다 사막기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소 양 염소 그거 다 먹어도 되거든요 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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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게 갈라진 것을 무식해요 그건 다 근데 돼지는 먹지 말라고 왜 그러냐 소 양 염소 뭐 이런 것들은 말 말은 소양 염소는 이게 돼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인간하고 식량이 겹치지 않는데 돼지는 돼새김질을 안하니까 얘 사료는 인간이 먹을끔 먹여 안그래도 국물이 부족한 공물과 식물이 부족한 사막기후에서 돼지는 인간의 생존에 불리합니다 그 다음에 토양 염소는 토지풀 씹어먹고 넣었다가 웩해서 또 씹어 다 놓고 그러니깐 돼지는 인간이 먹을 걸 먹여야 되니까 인간 생존을 위협한거죠 거기다 얻는건 토양 염소는 젖도 주고 고기만 젖도 주고 가죽도 주고 여러분 돼지 젖 드세요 돼지 죽는 것도 별거 없다고 여기다 돼지는 땀생이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돼지가 더러워 보이는게 짖는게 진탕에 비비잖아요 땀생이 없으니까 체온 증발이 안되기 때문에 물을 묻혀서 기화시켜가지고 체온을 유지하는게 비빈다는게 사막이 더더욱 불리한거죠 그러니까 사막의 생존에 불리한 눈물이 없기 때문에 금기가 생겼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건 음식문화에 불과하는데 보독적 법적 금기로 하는거 모랄폴리스다 182쪽에 두번째 가면은 스페인사람에게 꺼내면서 사제 결혼 문제 사제 결혼 문제도 사실 그에 해당하는거죠 왜냐하면 계신교도는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니까 그 다음에 183쪽에 보면 영국인 영국인은 그러면 그런거 없냐 영국인도 있다 하면서 청교도 문화 청교도로 183쪽 중간에 보시면 청교도들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거죠 미국의 유행인의 공화구시 영국처럼 공공오락시설 나아가 모든 개인적인 오락까지 없애보려고 광분했으며 특히 음악과 춤 단체놀이 그밖에 기분풀이를 위한 군중집회 그리고 극장이 그 대상으로 이걸 다 죄로 죄로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통합과 종교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이런 종류의 유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해서 이런걸 문제시하고 있다 예로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쾌락 권력 취향이 문제라서 남한테 피해는 주지 않으면 인정해 줘야 되는데 쾌락 자체를 못 드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84쪽 17번째 문장에 가면 미국 미국은 미녀적인 나라가 됐지만 밑에 세번째 다수 대중이 꿈꿀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화려하거나 고급스럽게 살면 많은 사람들이 곱지 않은 눈길을 준다 대중의 감정에 일종의 사회규제법 역할을 한다 그래서 185쪽 위에서 두번째 돈이 많아도 대중의 반감을 사지 않고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을 쓰기가 어렵다 요즘하고 다르죠 19세기는 미국도 요즘이야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이것이 위에서 한 일곱 번째 민주적 감정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게 더 발전하면 사회주의의 발상과 비슷해 보일 수도 있다 그것이 비판합니다 물론 사회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아니겠지만 이거를 이제 지금 서울대 사회학과에 계시다가 지금 저기 포항공대로 가신 송옥은 선생 사회학자 송옥은 선생은 한국의 평등주의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평등주의 이미 오래되니 한 10년 넘은 노무현 정부 때 한국인들이 평등주의적 심성을 갖고 있어 가지고 상대적인 불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름의 노력을 해서 더 본 것이라도 나보고 더 나아지는 것에 대해서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런식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19세기 미국한테 얘기하는 미국이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논란입니다 그 다음에 열여던번째 문장 186쪽에 가시면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정리하면서 오늘날 사적인 삶의 자유가 실제로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위침해 받고 있고 더 심각한 위험이 곧 현실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회가 판단에서 틀린 것이면 무엇이든 법으로 금지할 수 있을 것 아니라 그런 잘못을 막을 목적이라면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여러가지 일마저 사회가 무제한적으로 금지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퍼져나가고 있다 그게 문제다 모랄지폴리스가 그러면서 이제 음주법 얘기다 음주법 얘기를 꺼내고 물론 미국에서 폐지됐지만 그러면서 그 음주법 관한 얘기는 187쪽에 위에서 두번째 얼라이언스라는 단체에 스탠리경 얘기를 꺼내면서 이 사람들이 187쪽 중간 위에 따옴표인데 보시면 됩니다 사상 의견 양심과 관계되는 모든 문제에 법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 오케이 개인이 아니라 국가 보유의 재량권 아래에 있는 사회적 행위 습관 관계만이 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두 개는 이렇게 두 개는 나눴는데 개인 중에 사상 의견 양심이 아니라 재산의 영역 둘 가운데 어느 쪽도 아닌가 다시 말해 개인적인 행위나 습관 개인한테는 확인된 행위나 습관 또는 취향 이런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거죠 그 언급은 위에 말한 사상 의견 양심의 문제에다 포함 안 시키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 또는 자기와만 관계된 행동 이런 것도 부자처럼 사회가 간섭할 여지를 열어주고 있다 이게 바로 이게 현재의 분위기다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회적 권리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나타나면 억압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도 계속 같은 예가 진행이 되고 있죠 이건 사실 이거 보시면 되는 거라 제가 넘어 보는 거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숨어처면 안식의 롱수 안식의 롱수도 안식의 롱수도 사실 사실 지금 거기 삼육대 삼육대가 무슨 재단이죠 그 삼육대가 무슨 재단 이름을 제가 모르겠는데 종교 경파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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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토요일을 많이 하잖아요 학회를 못 그래서 참을 때는 꼭 학회를 금요일을 합니다 금요일 날 그리고 행사도 금요일 행사만 오시니 토요일 학회는 나가면 안 됩니다 교수가 아주 엄격하게 한식의 롱수가 진짜 다른데 토요일 날 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한식의 롱수도 미리 보기에는 사실 그걸 그런 계율로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거 원래 의도가 뭐냐면 일주일에 한번 일상적인 근로에서 버스나 휴신을 취하는 특히나 그 밑에 산업 근로자들이 필요한 거죠 또 좀더 밑에 좀더 가면 자연업종사하는 분도 자신의 여과 시간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따라서 이게 안식이 왜 안 돈다고 처벌할 수 있느냐 그건 좀 이상한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5번째 문장에 뭘 몬요 몬는 것은 뭡니까 일부 다처제 일부 다처제 일부 다처제 일부 다처제는 이런 상당히 굉장히 어 당시로 보면 중요한 거죠 일부 일처제는 기독교 도덕의 핵심입니다 일곱째 우리가 기독교 서양의 중세 이후에 기독교 도덕할 때의 핵심이 세 가지입니다 성 결혼과 관련한 기독교 도덕의 핵심이 첫 번째가 일부 다처제 일체로 일부 일체로 벗어나면 다 부도덕합니다 주옥을 세게 두 번째 성인 에덜트 성인들만 성에 접근해야지 미성인자가 성에 접근하면 죄악입니다 세 번째 이성애자가 정상이지 동성애자는 부도덕합니다 전형의 기독교적 성경연의 모델은 이성애자인 성인들의 일부 일체로 벗어나면 다 부도덕합니다 그런데 몰몬경은 일부 다처제는 여기 벗어나면 그러니까 이제 계열로 따지면 문제가 되는데 사회가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미일은 이것도 모랄폴리스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제일 강한 얘기니까지 그러니까 몰몬교가 일부 다치제를 용인하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미일의 얘기는 192쪽 아래쪽 193쪽 위쪽에 보시면 그런데 문제는 몰몬교에는 몰몬교 제도에 대해서 비판 본인이 비판하는데 왜 비판하느냐 그게 말이래 190쪽 위에서부터 조금 중간부터 인간 사회의 절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쇠사슬을 덮으시우면서 나머지 절반은 상대방에 대해 저항을 의미해서 개방시켜준다는 것은 자유의 원칙을 위비하기 때문에 용납할 수는 없는데 몰몬교 경우는 조금 사정이 다르다 왜 몰몬교는 어느 누구의 아내도 되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러 아내 가운데 한 사람의 되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 깨달아서 그런 현상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들의 문화라면 그것을 도덕 문제를 몰아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으로 가시면요 193쪽 뒷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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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어느 사회든지 다른 사회를 강제로 문명화할 권리가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악벌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스스로 도움을 청하지 않으나 멀리 있으면서 그들과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기들 눈에 불미스럽다고 본인들에게는 아무 문제되지 않는 제도를 폐기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정 마음에 안 들면 성교사를 보내서 폐기하도록 설득할 수는 있겠지만 또 자기 나라의 그런 풍습이 퍼지는 걸 막으려고 노력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거를 간섭하고 억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거죠 같은 맥락에서 미리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뒷부분은 그렇게 미리 모랄폴리스라고 문화에만 해당되는 부분을 도덕문제로 바꿔서 법으로 제재하는 사회가 제재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느냐 그게 사실은 문화니까 본인이 자기한테는 해당되는 거라서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고 혹 남을 기해 주는 행동이 생기면 행동을 제재하면 되는데 문화나 가치관 자체를 못하도록 만든 것은 내 원리에 의미하는 것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원리를 제시하는 것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적인 문제는 개인이 알아서 행동으로 드러나서 남한테 피해를 줄 때 같은 사회가 제재하는 것 왜 그래야 되냐 사적인 문제는 본인이 제가 알기 때문에 사회가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다 그게 미일이 2장에서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이 자유로운의 5장은 미일 당시에 쟁점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우리하고 굉장히 다른데 올 다음 주에 1시간 정도 본 다음에 두 번째 책 미래의 자유로운을 비판하는 테일러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